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이나 저축하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물론 여기서 쓴다는 말은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놓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로버트 기호사키님이 지으신 부자들의 음모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후 12년 만에 완성한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입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본인이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로버트 기호사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니까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부자들의 계략, 2부는 부자들의 음모를 물리쳐라 입니다. 1부는 금융의 역사를 통해서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부에서는 돈의 비밀 5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1부에서는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라를 살펴볼 거고요. 2부에서는 돈의 비밀 즉 규칙 나머지 3가지와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는 7장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라. 8장에서는 진정한 분산 투자란. 9장에는 성공의 비밀 팔아라. 여기서는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를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11장 금융 지식을 배워라에서는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사업체, 부동산, 종이자산, 금과 은으로 돈을 찍어내는 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에는 8가지가 있다. 일단 여기서는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다. 1. 돈의 낡은 규칙, 돈을 저축하라. 1971년 이후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단순한 지불 수단으로 전락했다. 결국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미국 정부는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복리 이자의 힘을 극찬하지만 복리 인플레이션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리 디플레이션의 힘까지 크게 작동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2009년에 이 책이 나온 것이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1, 2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971년 이후 달러가 가치를 가진 수단에서 단지 지불 수단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돈을 발행할 때 은행 금고에 금이 있어야 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금이 없어도 돈을 발행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부터 단순한 지불 수단으로 달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찍어낸 돈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 결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저축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자가 될 것이다. 미국 채권은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었던 미국 채권이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었다는 점만 알아두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의 새로운 규칙.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많은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이나 저축하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물론 여기서 쓴다는 말은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놓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인트로에서도 이야기한 건데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 버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주식, 부동산 등 가격이 오를, 즉 가치가 증가할 자산을 사는데 돈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 더 붙여서 그 자산으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돈의 낡은 규칙,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라는 오래된 투자 원칙은 주식, 채권, 미추얼 펀드 등을 골고루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30%나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장이 추락할 때마다 팔아라 팔아라 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분산 투자가 그토록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친다고 해서 왜 호들갑스럽게 모조리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워렌 버펫은 이렇게 말한다.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봤자 제로썸 게임일 뿐이다.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자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은 떨어진다. 여기서는 돈을 벌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잃는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군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안다. 예컨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야에 특화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특화한다. 같은 부동산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인 것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2008년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현금 흐름 배당률이 높아졌다. 나쁜 시장 상황이 나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똑똑한 투자자는 경제의 흐름을 타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채권, 미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주식, 채권, 미추얼 펀드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 함께 망한다. 여기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주식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나오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려서만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분산 투자하지 마라.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금융 위기로 인해 나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자본 이득은 각종 자본적 자산의 평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컨대 나의 현금 흐름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약간 떨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튼튼하다.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기 때문이다. 기름 주식의 가격, 즉 자본 이득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투자에서 현금을 뽑아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즉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현재 금융위기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본 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기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것이다. 이게 2009년에 쓰신 책인데요. 지금의 상황이랑 또 너무나 비슷하죠. 부동산과 주식을 사면서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를 기대한 사람들이 자산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곧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득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래 바람이 분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혼란은 언제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혼란이 지속될수록 어떤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가 되길 바란다. 돈의 새로운 규칙 중 하나는 마음이든 돈이든 이것저것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면 자본 이득도 따라서 늘어난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규칙은 이 책에서 이야기할 부자들이 기본 원칙이다.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썸네일에는 돈의 비밀이라고 한 돈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규칙 1. 돈은 지식이다. 돈의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은 돈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고요. 오로지 지식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 설명할 수많은 사례들은 내가 직접 채득하고 실천한 방법들이다. 지식만으로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이것은 미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도 훨씬 적으며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의 질에 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정보, 나쁜 조언, 그리고 금융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수조 달러를 날렸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나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맞다.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 역시 저축을 하라느니, 빚을 빨리 청산하라느니 하는 낡은 규칙을 따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경제적 경험이 없을 때, 나쁜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에 휘둘릴 때다. 지금은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 반대로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평생 모은 자산을 날릴 수도 있다. 내가 돈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을 보면 자신의 돈이 하나도 없이도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사용하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자본이 적더라고 해도 충분히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의 규칙 2. 빚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한다. 빚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며 빚 없이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교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다. 나쁜 빚은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아니 나쁜 빚은 처음부터 지지 말아야 한다.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다. 나쁜 빚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지만 좋은 빚은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 신용카드는 나쁜 빚이다. 사람들은 대개 신용카드를 벽거리 TV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는데 쓰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좋은 빚이다. 물론 그 자산에서 얻는 현금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머니에 돈까지 채워줄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앞에서 얘기한 자기 돈 없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법입니다. 돈의 규칙 3.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면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전 세계적으로 직업과 사람과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2009년 3월 2일 다우지수는 299포인트 폭락하여 6,763포인트가 되었다. 2007년 10월 9일 14,164포인트에서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곧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다. 사업은 물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현금 흐름이다. 부자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법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세계의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라는 것이다. 세계의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1. 일자리.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GM이 파산하자 디트로이트에서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것은 곧 디트로이트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2. 사람.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가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인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3. 현금. 베트남에서 과일 장수가 피아스터를 달러로, 달러를 금으로 바꾼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돈을 갖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은 현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저축, 채권, 금 또는 집안의 금고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주식에 투자를 하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현재의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매력이 떨어져서 돈이 빠져나가서 저축이나 금이나 은 같은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돈을 찍어내라.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빚도 현금 흐름처럼 훌륭한 금융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야 한다.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빚이 아니라 은행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 빚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좋은 빚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금융 아이큐를 높여야 한다. 나 역시 그동안 빌린 돈으로 수많은 투자를 했다. 지금 경제가 몰락한 상황에서도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많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 투자가 여전히 수익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돈이 흐르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곳의 부동산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다. 일자리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현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위험성은 낮으면서도 수익성은 높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런 곳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낸다면 이는 좋은 빚이다. 돈의 새로운 규칙 첫 번째가 돈은 지식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빚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전 세계의 일자리, 사람,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돈의 규칙 4. 힘든 시기를 대비하라. 그러면 좋은 시절만 누릴 것이다. 나 역시 1983년 벅민스터 플러의 자이언트 흐런치를 읽고 나서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나와 아내, 나의 회사, 나의 투자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오랜 시간 나쁜 경제 상황에 늘 대비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돈의 네 번째 규칙이다. 힘든 시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늘 좋은 시간만 누릴 것이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더 나아가 공황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만을 누려왔던 사람은 디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공황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미국의 공황, 독일의 공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 밥 한 끼 대접하며 그때 삶이 어땠는지 물어보라. 다가오는 공황을 대비하는 데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여기 독자 코멘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산은 금과 은이라고 합니다. 즉 공황 일대입니다. 금과 은은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손실이나 돈의 가치 하락을 충분히 벌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돈을 많이 벌 것만 생각하지 자신이 돈을 잃을 것을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돈을 벌 생각에 투자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돈의 규칙 5.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지금은 빚질 속도로 돈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7달러를 번다. 그 차이는 바로 거래의 속도 때문이다. 빠르게 거래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은 환자를 한 번에 한 명씩 본다. 반면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고등학생은 365일 24시간 내내 무한한 고객과 거래를 한다. 비싼 학비를 내고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어서 버는 돈보다 고등학생이 인터넷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물리적 관계를 뛰어넘지만 의사는 물리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쌓이지만 다른 하나는 산술적으로 부가 쌓인다.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는 이유는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돈을 더 빨리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물가는 항상 오르는데 우리들의 월급은 잘 안 오르잖아요. 금융거래에 관한 사람들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은 보통 시급, 주급, 월급으로 돈을 번다. 때로는 한 건당 돈을 벌기도 하고 주식 중개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처럼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미래에는 기업과 돈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업가들이 성공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1부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2부 부자들이 음모를 물리쳐라입니다. 돈의 규칙 6. 돈의 언어를 배워라. 이과 대학에 들어가면 먼저 의학 용어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확장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말씀은 육신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곧 우리를 대변한다. 1903년 부자들은 교육 제도를 접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돈의 언어를 빼앗고 대신에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수학과 같은 학교 선생들이 언어로 바꿔버렸다. 전체 인구의 90%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면 10% 안에 들어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돈의 언어를 배우면 돈에 대한 거짓 애언에 농락당하지 않게 된다. 돈을 아껴주겠다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빚에서 꺼내주겠다며 미추얼 펀드에 골고루 장기간 투자하라며 조언하는 거짓 애언자들에게 놀아날 확률이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과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삶은 태도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 말은 태도를 바꿀 것이다. 돈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몇 가지 태도를 알아보자.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없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돈까지도 쫓아버린다. 돈이 돈을 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돈은 말에서 시작한다. 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가난을 면치 못한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무지, 엉터리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위험할 뿐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투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돈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말에서 출발한다. 말은 우리 내의 연료이며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바탕이다. 잘못된 말, 가난한 말을 쓰면 가난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가난한 말을 쓰는 것은 좋은 자동차의 싸구려 혼합률을 넣고 다니다. 엔진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말은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의 부위 수준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가난한 사람의 말, 1.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2. 나는 돈에 관심 없어. 3.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중산층의 말, 1.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2.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집이야. 3. 미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말, 1.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2.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 사려고 하는데. 3.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각각 사용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본이득 vs 현금 흐름.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용어는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이다.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임판의 이름이자 게임의 목표다.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90%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은 그들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이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자본이득 게임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집이나 주식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 부위 규모를 측정할 때 나는 순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나의 투자가 매달 가져다주는 돈이 나의 진정한 부다. 시가평가이든 장부가격이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논란이다. 나의 사업과 투자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내는 37세, 나는 47세에 퇴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식적으로 현금 흐름에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1994년 우리는 투자의 결과로써 1년에 대략 12만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그때에 비해 10배로 늘어났다. 계속해서 현금 흐름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자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이론스당금은 850달러, 은은 50달러를 기록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 의장이었던 폴 보커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꺾고 말겠다면서 연중기금 이자율을 20%로 올렸다. 지금은 친숙한 말이 이때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침체된 경기 속 인플레이션이란 뜻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사람들과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물가는 계속 치솟았다. 현재랑 너무 비슷하죠. 모기지 대출 비율이 높았음에도 매년 12-14%씩 집값이 올라갔다. 1973년 3만 달러에 와이키키 해변에 콘도를 하나 사둔 것이 있었는데 2년 후에 4만 8천 달러에 팔았다. 또 마우이섬에 콘도 3채를 각각 1만 8천 달러에 샀는데 1년 후에 4만 8천 달러에 팔았다. 단 1년 만에 9만 달러를 번 것이다. 내가 해병대 비행사로 근무할 때 1년 동안 번 돈보다 6배다 많은 돈이었다. 나 스스로 재테크의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과 또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아빠가 나를 불러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새로운 금융교육이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9살짜리가 아니었다. 나는 20대 중반이었고 진짜 돈으로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부자 아빠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다시 일깨워줬다. 그것은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다. 자산의 가치가 뛸 때마다 나는 자본 이득에 투자했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에 붙는 세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금 흐름에 투자하라.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하라. 자본 이득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러했듯이 그는 내게 물었다. 별장을 하나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지? 10달러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어릴 적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떠올랐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맞아. 그러면 별장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지? 20달러요. 부자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절대로 잊지 마라.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호황기든 불안기든 휩쓸려 가지 않지.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자본 이득으로 훨씬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나도 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탐욕과 눈먼 돈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자본 이득에 눈이 멀어 결코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 진짜 이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자산의 가격이 진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20년 전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제가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침체기가 더 깊어지면 정말 이때는 현금 흐름을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시장이 붕괴하면 자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현금 흐름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융 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자본 이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많은 자본 이득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퇴직하기 전에 집값과 주식시장이 되살아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본 이득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의 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사람들은 진짜 부르바블 게임에서 파산을 하고 있다. 내가 자본 이득에 투자했다면 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모두 여유있게 자본 이득에 투자하는 동안 나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느라 고생을 했다. 하지만 지금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서 부자 아빠의 조언에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광란 속에 빠져들지 말고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라는 고집스러운 조언을 따른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현금이 들어오는 4가지 주요 통로가 있다. 1. 회사. 내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현금은 계속 들어온다. 회사 문을 닫더라도 현금은 계속 들어온다. 2. 부동산. 우리 부부는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3. 석유. 나는 원유를 채굴하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했다. 유전을 발견했을 때 매달 판매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익이 일정 부분 들어온다. 4. 인쇄. 내가 쓴 책을 대략 50개 출판사에 판권을 팔았다. 매 분기마다 이들 출판사로부터 인쇄를 받고 있다. 더불어 보드게임 역시 15개 게임회사에 판권을 팔았다. 매 분기마다 인쇄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 아닌 자본 이득에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이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2.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 이득 게임을 하는 것은 쉽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집값이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물건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찾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수입과 비용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러한 변수에 기초한 투자 성과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람들은 게으르다. 오늘을 위해 살 뿐 내일은 걱정하지 않는다. 5. 집값이나 주가가 폭락하면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이 가난한 아빠도 그랬다. 결국 평생 가난으로 고생하다 죽었다. 나이 가난한 아빠는 습관적으로 남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했다. 오늘날 나와 같은 베이브봄 세대에 속하는 6천만 미국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돈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다. 사람들이 90%는 자본 이득 게임을 하고 10%만 현금 흐름 게임을 한다. 10%만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결국 10%만 이긴다. 당신은 패자가 될 것인가? 승자가 될 것인가? 평범한 사람으로 그칠 것인가? 탁월한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인가?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요 분야에는 4가지가 있다. 1. 사업. 평범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대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2.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 매달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을 말한다. 물론 금융 설계사들은 모든 집은 자산이라고 말하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별장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3. 종이자산.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채권, 저축, 연금, 보험, 미추얼 펀드와 같은 종이자산에만 투자한다. 사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쉽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4. 상품 자산.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금, 은, 원유, 가스와 같은 상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5. 금융 지식이 많은 투자자는 이 네 분야에 골고루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분산 투자다. 일반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3번 종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 없거나 파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불행한 사람들도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팔 것을 찾아야 하고 더 잘 파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배우기 힘들다면 믿을 만한 판매 훈련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어느 사분면에 있건 판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가장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잘 파는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다.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팔지 못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망하게 될 뿐이다. 진정으로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할애하여 판매 기술을 배우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몸에 뵌 판매 기술, 특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돈의 세계에서 부자는 팔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산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사람 뒤 챗바퀴 도는 삶에서 빠져나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판매 기술을 배워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 고민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파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들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아야 한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 국리를 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오색하라. 수입을 늘리고 꿈을 향해 전진하라.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다면 버는 한도 안에서 살 필요가 없다. 직업 안정성에 목 매달 필요도 사람 뒤 챗바퀴 도는 삶을 살 필요도 없다. 저도 이 파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강의를 판든지 제품을 팔든지 기술을 팔든지 지식을 팔든지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건 없더라고요. 돈의 일곱 번째 규칙은 삶은 팀 경기다. 자신의 팀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늑대는 가지 않았다. 잠시 숨을 들이쉬고 있을 뿐이다. 거센 폭풍 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금융팀을 조직하여 BI 삼각형을 청사진으로 삼아 금융 벽돌집을 짓고 튼튼하게 보강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거대 부자들은 강한 팀을 이뤄 플레이한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BI 삼각형이라는 것은 팀, 리더십, 사명, 제품, 법률, 시스템, 소통, 현금 흐름 이 여덟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경제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조직해서 이 여덟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의 규칙 8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 돈의 여덟 번째 규칙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규칙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다. 지금처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융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부당한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된다. 1903년 거대 부자들이 우리 교육 제도를 접수했을 때 그들이 음모는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을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 오로지 정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나고자로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는 금융 무지와 무능의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현금 강탈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부는 세금, 빚,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갈치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 혼란 속으로 몰아나온 것은 금융 지식의 부재였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금융 지식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의 경제 문제를 야기한 사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사고 방식을 바꾸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법을 앞에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무한한 수익률은 곧 불로소득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들인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금융 지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사업체, 부동산, 주식, 금, 은, 원유와 같은 상품을 통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무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즉,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사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4가지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통해 돈 찍어내기 리치데드 컴퍼니가 성공한 비결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자산을 설계하고 상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책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책의 파생상품인 출판권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 우리는 또한 게임, 상표,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판다. 리치데드 컴퍼니는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 그러면서도 매달 현금이 수백만 달러씩 들어온다. 다시 말하지만 파생상품이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이 아니라 어떠한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출판권 같은 것이죠. 라이선스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놀라운 요술방망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게 사고 많이 팔아야 한다. 리치데드 컴퍼니는 장기간 팔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회사다. 2. 부동산으로 돈 찍어내기 부동산에 관한 우리 사업계획은 빚, 즉 다른 사람이 돈으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단순화한 것이다. 1. 구매. 우리는 환경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방 2개, 욕실 하나 있는 집을 1억 원에 산다. 2. 융자.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 집값 1억 원과 추가적인 집수리와 인테리어 비용을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서 빌린다. 3. 자산 개선. 구조를 변경하여 방과 욕실을 하나씩 더 만든다. 4. 임대료 인상. 높아진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2배로 높인다. 방 2개와 욕실 하나짜리 집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이지만 방 3개와 욕실 2개짜리 집의 평균 월세는 120만 원이다. 5. 추가 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으로 오른다. 이 가치를 반영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우리에게 자산 가치의 8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우리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받고도 2천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 6. 비용. 대출 이자가 6%라고 하면 매달 이자 비용은 60만 원 정도가 된다. 또한 화재보험을 비롯하여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결국 월세 120만 원 중에서 매달 30만 원씩 순이익이 남는다. 7. 핵심.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과 비용은 임차인이 내는 월세로 충당한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수입은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자산은 현금으로 4천만 원이 남고 방 3개, 욕실 2개의 자산이 생기는 거고요. 부채는 6%의 이자로 1억 2천만 원 대출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즉, 자기 돈을 안 드리고 매달 30만 원을 벌게 된 거죠. 이 투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자산을 개선한다. 2. 좋은 위치. 부동산은 일자리가 가까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3. 좋은 자금업 및 투자. 4. 좋은 자산관리.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투자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데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원리는 똑같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투자 단위가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로 커졌다는 것뿐이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임대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임차인을 까다롭게 고르고 또한 임차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전문적인 팀을 꾸려 관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절한 부동산을 고르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유지 관리하고 계속해서 현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기술은 바로 자산을 사들여 임대를 통해 매달 돈을 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월급쟁이 부자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너바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3. 종이자산으로 돈 찍어내기. 주식과 같은 종이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많다. 즉 여기서는 또 옵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선물 옵션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옵션 매도를 하면 성공한 확률이 크기는 하지만 한 번 손실을 보면 무한대의 손실을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뮤튜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4. 금과 은으로 돈 찍어내기. 나는 금은 광산 회사를 만들어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해 회사의 주식을 팔아 돈을 찍어냈다. 최근에는 구리광산 회사를 설립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구리값이 올라갈 때 상장할 예정이다. 기업을 세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처방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 개인의 돈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금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현금보다는 금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을 대비하여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그토록 많은 돈을 찍어낼수록 나는 금과 은을 비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여겨진다.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때를 대비해서 금과 은을 보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들의 임무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이 2009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현재에 쓸모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측한 게 틀리는 것도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돈을 버는데 정말 핵심적인 그리고 내 자신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영감을 불러일으킨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썸네일로 자본주의 리뷰한 영상이랑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